부모가 없어 그렇다. 부모 있는 애들이 더 타락해요. 더 인간이 더 안 되는 거예요.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데 부모 사랑받으면 사랑받으면 받을수록 문제 더 돼요. 제가 하여튼 제가 이 나이의 경험에 보기로는 부모 사랑이 많을수록 문제 더 돼요.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다른 사랑은 많을수록 문제라니까. 복식을 비료를 많이 주면 다 썩어버리고 뿌리가 다 썩고 병들듯이 잘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. 하나님 없이 잘 살면 그것 때문에 집이 다 망하죠.